내 친구는 귀신을 보는 사람이다. 제가 그 친구를 만난 건 어른들 이야기를 들으면 제가 3살 때라고 합니다. 3살 때 기억이라 잘 기억나지 않지만 어른이 말씀하시게 처음 만나서부터 둘이 엄청 좋아했고 같이 있으려고 안 떨어져서 어떤 때는 그 친구 집에서 아니면 제 집에서 같이 밥 먹고 같이 잘 정도로 어린 시절을 같이 보낸 친구입니다. 제가 어릴 때 살던 집은 기억자 형태의 마당이 있는 한옥으로 배문 쪽에 붙어있는 방에서 기안이 가족들이 새를 들어 살았기에 눈을 뜨면 친구부터 찾아서 밤이 될 때까지 둘이 붙어 다녀 저희가 일한성 쌍둥이인 줄 알았다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기안이가 국민학교에 입학할 나이가 되었고 저는 나이가 안 되어 입학할 조건이 안 되었지만 기안이 혼자 학교 가는 게 심심하고 외롭기도 하고 뭔가 억울해. 학교에서는 오지 말라 해도 매일 기안이 손잡고 초등학교를 따라갔습니다. 그렇게 한 달쯤 따라다니다 보니 제 노력이 가상에서인지 선생님이 입학을 허가해 주셨고 다른 친구들은 벌써 지급받았던 책을 그때 받았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초등학교에 입학한 지 5개월째쯤 되던 어느 날인가였나 봅니다. 그 사건이 일어난 게 말이죠. 기안이는 동네에서 유일하게 옥상이 있는 양옥집으로 이사를 했고 이사라고 해봤자 살던 방에서 바로 몇 미터 앞에 이사간 거라 우리의 애정 행각은 여전했고 이사간 집의 옥상은 저희 아지트가 되었죠. 지금 생각해보면 단층 건물의 옥상이라 그리 높지는 않았지만 계단을 통해 옥상을 올라갈 수 있다는 게 저희에겐 신찬지같이 느껴졌습니다. 옥상에서 같이 토끼도 키우고 지나가는 동네 애들한테 물풍선을 만들어 던지고 새총도 소면서 어릴 때 악동들이 저지를 수 있는 장난은 다 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기안이 집 옥상은 우리의 아지트였고 놀이터였는데 어느 날 그 놀이터에서 사건이 일어나고 말았죠. 그날따라 저는 친척이 오셔서 집에 얌전히 붙들려 놀고 있었는데 뭔가 쿵하는 소리가 들렸고 기안이 엄마의 비명소리와 동네 아줌마들의 왁자지껄한 소리에 무슨 일인가 해서 나가보니 기안이가 피를 흘리고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동네 아저씨가 급하게 기안이를 업고 달려가셨고 기안이 엄마와 동네 아줌마 몇 분이 그 뒤를 따라갔죠. 저는 기안이가 엄청 많은 피를 흘리고 쓰러져 있는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아 그 자리에서 동상처럼 굳어버려 울지도 못하고 새파랗게 질려있는 것을 엄마가 안고서 집으로 데려가 따뜻한 물에 설탕을 타서 먹이고 지웠습니다. 저는 기안이가 죽었다는 생각에 밤새 악몽에 시달렸고 며칠 학교도 못 갈 정도로 충격이 심했습니다. 기안이는 옥상에서 떨어지며 머리를 다쳤고 귀를 너무 많이 흘려 병원에서는 큰 병원으로 가라며 가망이 없다란 말만 했고 기안이 아버지가 아시는 분을 통해 소개받은 병원에 일단 입원을 시켜 경과를 지켜보는 단기였습니다. 그때 당시만 해도 병원의 MRI나 CT 등 정밀하게 검사할 수 있는 장비도 없었고 오작해서 엑스레이 정도라 찍어보는 정도였으니 시골강촌 병원의 수준은 말하지 않아도 어떨지 아시겠죠? 그렇게 입원한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기안이는 혼수상태에서 그렇게 몇 달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저는 기안이가 입원한 병원에 가보고 싶었으나 혼수상태인지라 병문원도 되지 않고 애들은 들여보내주지 않아 기안이를 볼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기안이가 기적적으로 의식을 찾았고 매체로 퇴원해 학교에 등교할 수 있을 정도로 회복이 되었습니다. 기안이의 회복 소식에 학교 같이 갈 생각에 기뻐하고 있는 저는 우연히 기안이의 이야기를 하는 부모님의 대화를 듣게 되었네요. 의식을 찾기 며칠 전부터 의식이 없던 기안이가 알 수 없는 불경을 욱조리며 계속 반복해서 이상한 말을 하더란 겁니다. 그렇게 며칠을 무의식 상태에서 불경과 이상을 말을 내뱉던 기안이가 의식이 돌아온 거였죠. 기안이 집안은 고모가 수녀였고 삼촌은 목사 그리고 부모님과 할머니가 착실한 기독교 신자라서 어린 기안이가 불경을 들을 일도 없는데 기안이 입에서 불경이 터져나오니 사람들은 의아하게 생각했고 몇몇 동네 어른들은 기안이가 신이 내렸다고 했다는 거였습니다. 그렇게 기안이는 학교로 돌아왔고 우리는 어른들의 생각을 아랑곳하지 않고 다시 동네 압동으로 컴백했네요. 어느 날 동네 애들 딱지를 따다고 위기양양하게 돌아오던 중 섬뜩한 기분이 들어 돌아보니 기안이가 갑자기 멈춰서 저에게 뭐라고 조용히 이야기하는 거였습니다. 제가 물어보자 기안이는 저에게 내 빵 왜 훔쳐먹었냐고 라고 따지는데 기안이를 만나 처음으로 그런 무서운 기분이 들었습니다. 사실 기안이가 입원하고 나서 학교에서 저학년을 대상으로 빵을 줬었는데 제가 기안이 몫의 빵까지 챙겨 기안이 갖다 준다고 하고 학교 길에 제가 다 먹어버린 거였는데 저는 너무 무섭기도 하고 그 순간이 싫어 딱지 딴 것을 모두 던져버리고 집으로 도망쳐버렸고 며칠 동안 기안이와 저 사이에는 냉기가 가득해 학교도 따로 다녔습니다. 그러나 동네 몇 명 안 되는 꼬맹이들이 놀아줄 친구가 없으니 앞에 있었던 일은 까맣게 잊어버리고 다시 동네 학동으로 돌아왔고 그렇게 우리는 초등학교 저학년 시절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 즈음에서 기안이 집에도 변화가 생겼는데 기안이 집에 놀러가면 이상한 향냄새 비슷한 냄새가 나기도 하고 기안이 엄마가 옥상에 물을 떠더놓고 기도를 하는 이상한 행동을 하기 시작했고 화목했던 기안이 집은 기안이 아버지가 몰던 차가 사람을 치는 교통사고도 났죠. 그 일로 인해 집안 향편도 안 좋아지게 되었습니다. 결국 저희 엄마와 기안이 엄마가 답답한 마음에 신내림을 받은 지 얼마 안 되는 용하다는 애기무당 집을 찾게 되었고 기안이 엄마는 그 애기무당에게 큰 봉변을 당하게 되었답니다. 엄마랑 기안이 엄마는 동네 아줌마 소개로 물어물어 용하다는 애기무당을 찾았는데 엄마가 먼저 무당에게 저희 집안이를 묻고 점을 본 후 다음 차례로 기안이 엄마가 애기무당에게 전개를 물어보려는 순간 애기무당이 처음에는 두려움에 사시 나무 떨듯 무서워하며 눈물까지 흘리더니 오빠로 굵은 목소리를 내며 니연이 왜 왜 왜 왔느냐 우리 애기신 혼내러 왔느냐 서 꺼져라 니연이 직접 알아보면 되는 걸 왜 남이 집에 쳐들어왔냐 하며 나무래고 기이어 애기무당의 실험이인지 아는 아줌마가 나와 엄마와 기안이 엄마를 내둥댕이 지대점집 밖으로 쫓아내고 소금을 막 뿌려 댔다고 합니다 나중에 점술 관련한 분 이야기로는 무당마다 신이 다 다른데 조금 센 신도 있고 약한 신도 있는데 서로 싫어하고 미워하는 신도 있어 상황에 신기가 붙은 사람들 길이 만나면 한길을 가진 무당은 신기가 사라져버려 웬만하면 친문이 있는 점쟁이들이 아니면 상위급 신을 받은 사람이 오면 내친다고 합니다 그렇게 봉변을 당한 엄마와 기안이 엄마는 주변 분들에게 상의를 했고 두력 높은 스님을 기안이 엄마에게 소개시켜줬답니다 그 후 기안이 집에는 재단이 차려져 있고 기안이 집에 갈 때마다 재단에 올랐던 서탕과 과일은 저희에게 좋은 간식거리가 되었습니다 저희가 초등학교 4학년쯤에 저는 갑자기 이유를 알 수 없는 병에 걸리게 되었고 이 병원 저 병원 다니며 온갖 검사를 다 받았으나 제 열병은 낫지를 않고 아침에 학교에 잠시 갔다가 조퇴를 하고 집에서 누워있는 일이 다반사였습니다 아버지가 숙직을 하던 어느 날 밤 기안이 엄마와 모르는 아줌마가 집으로 찾아와 아픈 저를 찬물에 목욕시키더니 깽거리 워북을 치며 일명 굿을 시작했습니다 굿이 어느 정도 끝나갈 무렴 무당이 예리한 부엌 칼을 가져와 제 온몸을 끓듯이 칼로 문지르고는 마당으로 칼을 던져버리며 내일 해가 중천에 뜰 때까지 저 칼을 만지지 말하며 굿을 마감하였네요 아침에 왠지 모를 상쾌하게 일어난 저는 마당 한가운데에 서있는 부엌 칼을 보았고 학교에 등교하게 되었습니다 4학년이 되고 나서 일상이 되어버린 조퇴를 그늘도 어김없이 하고 집으로 돌아오니 여전히 칼은 마당 한가운데에 서있었고 뭔가 섬짓한 기분이 들어 돌아보니 기안이가 뒤에 서있었습니다 저는 마음속으로 저 칼을 언제 빼나 이러고 있었는데 기안이는 제 마음속을 읽은 듯 지금 빼도 된다라고 말하며 묘한 웃음을 지었는데 그 웃음 아직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칼을 바라보는 기안이의 눈빛에서 뭔가 기묘한 그런 느낌이 들었고 저는 그 칼을 살짝 건드렸는데 칼은 마당에 꽂힌게 아니라 서있던 것이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봐도 무당이 방에선 던진 칼이 마당에 꽂히지도 않고 서있었다는 것 참 신기합니다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제 경험담이니 실화입니다 그렇게 우연인지 저는 열병에서 낫게 되었고 기안이와 저는 세월이 지나 저희는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었고 중학생이 되었습니다 중학생이 되며 심기가 커진 기안이 이야기와 그 후에도 벌어지는 기묘한 이야기들은 다음번에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